오늘 이제 3차 오디션 또 첫날이잖아? 마음가짐이 어때? 되게 미션이 어떤 게 나올지 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것 같아. 걱정이 조금 되긴 하지. 근데 뭐 어떤 미션이 주어지든 간에 그냥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. 그치? 너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. 그리고 어제 뭐 3차 오늘 이제 첫날인데 또 어제 뭐 마음의 준비라든가 뭐 또 다른 각오? 뭐 이런 거 있잖아? 한마디 해봐. 어떤 미션이 나와도 엄마 말대로 즐기면서 해야겠어. 즐기면서 재밌게 최선을 다해서. 아침에는 어떻게 뭐 먹긴 했는데 뭐 괜찮아? 속이? 그냥 혹시 몰라서 조금 먹긴 했는데 좀 이따 배고플 것 같긴 해. 목 상태는 어때? 아직 목을 안 풀어봐서 모르겠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그게 엄마들 이제 오늘 3차 이제 새로운 미션이 주어질 텐데 궁금하기도 되게 하고 어떤 유빈한테 맞는 음악이 될지 또 잘 소화를 할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네가 잘 해왔기 때문에 엄마는 널 믿고 3차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자. 알았지? 화이팅! 화이팅!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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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